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4월 중순입니다. 고3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할 거고요. 아마 이 타임에 본 학생들은 N수생 아니면 고3 학생인데 내신은 버리고 정시 준비한 학생일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 갖고 온 게 뭐냐면요. 저희가 4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동안에 현장하고 온라인 Q&A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조사를 해봤는데 압도적인 1번이 이 제목이더라고요. 선생님 제 성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의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중에 나중에 내신 끝나고 볼 학생들도 똑같이 도움은 됩니다. 반드시 들쑥날쑥한 성적. 이유 아시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뭘까? 난이도에 휘달리는 겁니다. 난이도에 휘달린다는 게 문제가 조금만 어렵게 나오고 또는 해석이 어렵게 나온다던가 어휘가 어렵게 나오면 평상시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시간적인 부족, 시간 압박감도 엄청나게 늘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에 휘달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지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한 점수, 꾸준하게 우상행하는 점수가 나올 텐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 조금만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난이도에 휘달리지 않으려면요. 딱 이겁니다. 시간 안에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이게 부족하니까 생긴 문제인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끊어주고 묶어주고 구문독해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하면 학생들 중에 아, 또 해석 공부하라는 얘긴가 보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1, 고2 때 벌써 이미 배워왔고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두 줄, 세 줄 되는 것도 해석할 줄 알아요. 많은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문제가 어휘입니다. 뭐냐면 난이도에 휘달리는 학생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군요. 사실 해석력이 부족한 거 맞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 공부예요.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휘를 꾸준하게 외우는가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아는 어휘가 좀 많이 나온 시험지예요. 점수 잘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어휘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뭐가 문제냐. 더 근본적인 이유까지 들어갈게요 제가. 그냥 어휘가 아니고요. 다이오입니다. 수거입니다. 뭐냐면요. 첫 문장부터 다이오가 딱 나올 때 이런 케이스예요. 많은 학생들이 어? 나 오늘 왜 해석이 안 되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니요. 다이오입니다. 다이오와 수거를 외우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단어를 외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아는 뜻이 아닌 다른 뜻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어휘가 약한 거 맞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맞고 난이도에 휘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 내 수업 안 들어도 돼. 진짜 안 들어도 되는데 어휘는 외워야 돼.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항상 말을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들쑥날쑥한 학생들 정말로 이게 점수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상하게 만들 거예요. 문제풀이 공부 중요합니다. 저 현장에서 지금 문제풀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기본기 없는 문제풀이는요. 난이도에 휘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의 근거 찾을 줄 알아요. 그다음에 요약하면서 줄거리 차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휘를 모르니 이게 답의 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선제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기 공부가 더 기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문제풀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기 문제 자 기본기 없는 문제풀이 정말 의미 없는 공부고요. 그럼 뭐냐 제가 아까 말했던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했던 말 이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요. 얘들아 너희가 한 달에 천 개 어휘를 외웠다고 치자. 새로운 어휘야. 내가 외운 적 없는 어휘를 외운 겁니다. 특히 다이어와 수거까지 외운 거예요. 단어 나는데 정말 영어 수업 듣지 않아도요. 단어 천 개를 내가 외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반드시 내가 전해봤던 시험보단 성적이 올라갑니다. 왜요? 해석 실력 비슷해요. 문제풀이 실력도 비슷해요. 근데 질문 안에 모른 어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상체로 생각해 볼게요. 해석 능력이 변하지 않아도 또 답의 근거를 찾는 능력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만약에 질문 안에 모르는 단어 수거가 없을 정도의 어휘의 양인 거예요. 이거만 가지고도 안정적인 점수가 아니라 우상향 정하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말 내 수업 안 들어도 좋다. 근데 어휘는 외워야 되지 않냐. 그럼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한 달에 천 개 외우라는 얘기는 하루 꼴로 약 30개예요. 하루 30개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니 아 선생님 영어 절평인데 제가 우선순위가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 점수가 안 나오죠. 3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내가 외운 거 다시 복습 다음날 학교에 가서 어저께 꼭 공부한 다음에 복습한 다음에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10개씩 쪼개서 외우잖아요. 10분 안에 10개 다 외웁니다. 누구나 다. 무슨 말이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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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최종 10분 이렇게만 외우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데 솔직히 가슴에 손오감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영어는 우선순위에 밀렸으니까 그럼 다른 공부 빡세게 하느라고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 하신 거예요. 단어 아침 점심 점심 오후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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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른 공부 과목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더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은 쥐어짜서 나오기만 해도 영어 점수는 예전보다도 안정적으로 예전보다도 우상향으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제 케이스 두 페이지 앞으로 가세요. 두 페이지 앞으로 가면 가운데쯤에 어휘 암기법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어휘 암기법을 보시기 바라고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새로운 단어 수거를 아 하루에 30개 정도 외우자 점수가 난이도에 휘다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하시길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반드시 단어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요. 한 두 달만 공부해도 두 등급이 올라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아니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과제를 했고 같은 단어심험을 봤는데도 성적이 잘 나왔다가 좀 어려우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아니 같은 선생한테 배웠고 같은 선생의 숙제도 했고 같은 선생의 단어심험도 봤는데 왜 어떤 아이는 계속 우상향이고 어떤 애들은 오락내락할까? 하나입니다. 두 달 전에 외웠던 어휘 중에 내가 몇 개를 외우고 있느냐예요. 자 우상향 학생들의 공통점은요. 똑같은 수업과 과제와 어휘를 외우는 건 맞지만 자기가 시간을 조금 쫙 내서 쫙 내서 주말에 내가 한 달 전에 공부한 거 두 달 전에 공부했던 어휘를 다시 복습을 합니다. 그런데 오락내락한 학생들은 단어심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공부는 해요. 근데 한 달 전에 외운 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수가 오락내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에 암기하는 방법은 이미 앞에 케이스에 찍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그럼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현장에서도 꼭 말을 합니다. 그래 해석 솔직히 말할게요. 문장 해석 공부 매일매일 안 하시고요. 2, 3일에 한 번 해도 사실 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2, 3일 그래 몰아서 그냥 해석 공부 좀 해보지 뭐 해석하는 감이 떨어질 전혀 없고요. 문제 풀이 할게요. 내가 어떤 유형별 문제 풀을 배웠어요. 뭐 빈칸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한 15분 동원해도요. 감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뭔 문제죠? 이건 다릅니다. 어휘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몰빵으로 공부한다?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외운 거 기억을 아예 못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 내 수업 안 들어도 좋아. 다 넌 외워. 이게 왜 답이냐면 해석 능력과 문제 풀이는 2, 3일에 한 번 해도 감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휘는 내가 하루만 빵꾸가 나도요. 다음날 외우될 분량이 두 배가 돼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휘라는 거. 어휘 꼭 챙겨 놓으시면 점수가 오르락내락하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Q&A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 질문. 선생님 저 들숭날 숙학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어휘가 답입니다. 어휘 충실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Q&A도 하시고 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다음 케이스트 내용에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꼭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자 꼭 승리하시고요. 버티고 버텨서 수능날 대박 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